짜파구리 국장입니다 짜파구리 짜파구리 오늘은 짱식에 나오는 짜파구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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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볼까요? 일단 면을 먼저 다 넣어도 되요 와 뜨거운 물을 먼저 넣습니다 이제 면을 넣어 그 다음에 이 물이 후이크가 안됩니다 이제 건더기 다 넣습니다 손으로으로 가! 이러면 널로는 옆에 재수 있죠 이렇게 와요 와 즉 하이크가 들어가요 오이크가 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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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오늘은 기댄통에 나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